롤링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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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랑 커피 한잔하러 왔어요 우리집 근처에 우리 고향 동생이 아는 곳이에요 롤링핀 이천까지 여기는 야외까지 언니야 야외 얘기 좋지? 안녕하세요 저 무림동? 네 맞아요 사장님이시네요 후배지 후배? 네보다 후배 가만있어봐 내가 우리 고향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 우리 고향 후배가 하는 롤링핀이라고 오늘 왔다고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데 아 그래요? 무림동 맞다 고향 시집이 무림동이지? 시집? 복숭동이에요 복숭동 내가 관호동이니까 얼굴을 다 알잖아 반가워요 양목초등학교 양목초등학교에서 관호초등학교로 내가 선배네 내가 선배네 내가 선배네 진짜에요?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아니 내보다 후배로 보이는데 근데 뭐 어 진짜 어머 아 선배님 중성 아 좋다 사장님도 한참 후배지 사장님은 후배 사장님도 후배하지 무슨 후배가 사장님이 선배라고 동갑이라고 우리는 내 후배가 아니고 아이씨 나 여태까지 여기 후배인줄 알았어 아 선배님 중성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어 오죽으신네 아 아 사장님이 좋으시겠다 후배라카냐고 아니 나 왜 후배를 알았지 그러면 강수하고 네 광수 우리 3살 지대잖아 아 그럼 나 광수하고 친구니까 내가 내가 아유 선배님한테 엎드려라 저래야 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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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건강하세요 선배님 그 간호동 백억기하고 네 백억기 백억기 어깨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아 하하하하 아 웃겨라 오늘 하하하하 좋다 하이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오늘 여기 롤링핀에서 어 야외에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언니 언니 사랑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붉은 진레꽃 보셨나요 붉은 진레꽃 보셨나요 이게 붉은 진레꽃이에요 와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벌도 날아들고 아 이게 진레꽃 붉은 진레꽃 고맙습니다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